그래서 사정에 의해서 참석지 못하고 부의장인 제가 대신 축사를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행사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오늘 축제의 날이니까 여러분들 다른 관계를 동시에 오늘 제36회 마산 가고파 현장치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마산의 아빠들을 비교적으로 개막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하셨습니다. 이 행사를 위하여 모심초사 하시는 축제에 김기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일 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강호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대빈 여러분일 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곳 마산항이 기왕이 된 지도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. 우리는 마산항의 교육학대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도 많은 기억과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변화의 기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수 밖에 없고 또 변화에 가야만 하는 것이 국내의 흐름이며 생존을 위한 경쟁이기도 합니다. 오늘 가공파 큰 잔치가 어렵고 힘든 교육들에게는 경기를 보내고 기쁨과 기쁨은 크게 나누는 파업의 잔치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응가합니다.